아 너무 뻐근하네 종아리가 너무 부었어 자연스럽게 손이 어깨 종아일로 가죠 마사지하면 좀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맨날 마사지만 반복하신다고요 마사지 받는 그 순간은 엄청나게 시원하겠죠 마사지 뿐만 아니라 병원, 한의원에서 하는 온갖 도수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마사지나 도수치료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분명한 각각의 장점이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마사지, 근마기환 이런 것들이 만능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크게 불편함을 겪어서 거의 본능적으로 손이 가면서 마사지를 하게 되는 부분이 두 군데 있는데요 많은 시간을 좋지 않은 자세로 앉아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목통증 바로 그 목과 어깨에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근육인 승모근 그리고 제법 활동적인 분들이라면 오래 걷고 발리기를 했을 때 무거운 체중을 지탱하고 몸을 추진해 나가는 동안 힘을 쓰는 종아리 근육 이렇게 두 군데를 많이 마사지하곤 하죠 그런데 대체 왜 이 두 군만 유독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근육 자체의 절대적인 힘, 그리고 근육의 밸런스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부분이 되었든 종아리가 되었든 간에 유독 뻐근하고 뭉친다는 건 그만큼 근육이 힘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그 근육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에 가깝게 힘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데드립트를 200kg를 들 수 있는 사람과 100kg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이 둘에게 데드립트 80kg를 하라고 시키면 어떨까요? 둘 다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200kg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정도 무게는 너무나 가볍죠 펀디션이 좀 좋지 않다 해도 그럴 겁니다 반대로 100kg 하는 사람한테는 부담되는 무게일 거고요 똑같은 80kg의 무게지만 체감하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만큼 절대적인 근육의 힘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둥그렇게 말린 어깨, 쭉 앞으로 빠진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숙모근은 필연적으로 큰 힘을 오랫동안 버텨야만 하죠 몇십분, 몇시간씩 서고, 걷고,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도 큰 힘을 계속 버텨야 하고요 이런 목과 어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보단 좀 덜하겠죠 이런 종아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 분들보다는 훨씬 더 무리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오랜 시간을 앉아서 있는다고 해도 아무리 오래 걷고 달린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힘으로 버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근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소위 헬창인데도 비슷한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 있는 경우 말고도요 단순히 근력을 넘어서서 또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바로 밸런스인데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몸의 근육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략 600개 정도의 근육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체와 상체 근육처럼 그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도 있고 등근육이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근육의 모양과 기능을 자세하게 뜯어보면 닮은 점과 다른 점이 공존하는 근육들도 상당히 많죠 목과 어깨에 있는 근육들이나 종아리 근육들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통받는 게 승모근이긴 하지만 비슷하게 날개뼈에서 등, 목뼈로 이어지는 능형근, 견갑, 거근 같은 근육들도 있고요 승모근이 시작하는 부분인 날개뼈를 잡아주는 전거근 같은 근육도 중요하죠 이런 각각의 근육 밸런스가 제대로 맞았을 때 비로소 승모근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육 밸런스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면 차 떼고 폿 떼고 장기 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거운 어깨와 목을 드느라 승모근만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혼자서만 엄청나게 지칠 수밖에 없고요 열심히 한다 한들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종아리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흔히 종아리 근육이라고 하면 이 부분만을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 안에 너무나도 많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종아리가 힘을 쓸 때 필연적으로 같이 힘을 써야 하는 부분인 발의 근육까지 생각하면 종류는 훨씬 더 많아지고요 이 많은 근육들이 잘 협력해야 비로소 종아리 R 부분만 무리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밸런스 측면에서는 사실 디테일을 다 말씀드리긴 쉽지 않습니다 각각의 케이스별로 하나씩 따로 이야기해도 부족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근력과 밸런스이니 특정 근육만 편향된 운동만을 하시기보단 여러 근육들을 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운동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운동만이 답은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이 긴장되어 있는 근육이라면 마사지, 도스치료가 그 상태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지일 때도 있을 거고요 운동하기 힘들 정도로 불편할 때도 좋은 방법이죠 평상시에 발은, 앉은 자세, 선자세, 걷는 자세들이 중요하다는 건 두 말 하면 입 아프고요 하지만 마사지는 직접 하긴 쉽지 않기에 비싼 돈을 들여서 해야 하고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서서 일한다면 그 긴 시간을 모두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집에서도 순쉽게 2, 30분 투자만 해도 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한 근력과 밸런스 향상이 가장 가성비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끔씩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정도가 아니라 허근하다고 수시로 마사지 받으신다면 그러면서 운동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간단한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인기지에 뵙터 올해 연주 inspir 1209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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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